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편지 봉투인데요. 이 편지 봉투를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었구요. 제가 구입한 건데요. 한번 보실까요? 동전을 구입하는 곳에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저희 수집인들의 목표 잖아요. 1970년 백주구요. 여기 보시면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. 1966년 1원입니다. 여기도 1966년 1원. 제일 처음에 그 스타트 년도죠. 100원도 스타트 년도입니다. 예 그래서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작년 재작년만 해도 굉장히 그 가격이 쌌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. 이 세 개는 이제 그 3만원에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거구요.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.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동전을 어디서 어디서 사느냐. 그게 제일 그 많은 분들의 그 찾는 거죠. 지금 동전을 싸게 살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수집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요. 그래서 몇 군데를 좀 나열하는데요. 당근마켓을 하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 굉장히 싸게 주고 샀어요. 가격이 3만원입니다. 그 지금 이제 다른 문화 교환 할 건데요. 그래서 그 라이징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당근마켓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인터넷 보시면요. 인터넷 하셔서 당근마켓을 쳐 보세요. 그러면 이제 당근 모양의 마켓 마크가 나오는데요. 이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이것은 중고나라입니다. 중고나라. 네이버 중고나라하고 약간 비슷해요. 비슷합니다. 근데 이제 중고나라는 전국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면 당근마켓은 우리 동네 우리 동네가 타겟입니다. 그래서 이 주위에 몇 개 동에서 하는 것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동전을 동전을 줄 테마로 해서 처음 그 검색을 하면 예 그 많은 분들이 동전을 팔려고 예 나올 수도 있고 전 계속 안 났어요.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엔가 1차 만원 1차 만원 예 샀습니다. 1차 만원 5만원에 나왔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1차 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좋은 게 8만원? 8만원, 10만원은 줘야 되죠. 이것도 지금 그 12,000원, 12,000원.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17,000원, 17,000원 정도 해요. 그래서 3만, 4만원, 4만원이어도 사람들 사갈 겁니다. 예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싸게 샀어요. 그 싸게 산 거 배경은 당근마켓에서 파시는 분들은 어 동전 지식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죠. 예 동전 지식이 좀 없기 때문에 집에 골라다니는 걸 좀 싸게 중고에서 파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만약에 그 지금이라도 뭐 어 그 당근마켓이 없다면 깔아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. 연세드신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것도 잡당한 것들 다 파실 수가 있거든요. 여기는 이제 그 일반인들 일반인 중심이라고 하면 밴드 네이버에 밴드가 있죠. 네이버 밴드는 약간 그 약간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예 밴드에서 팔고 물건을 팔고 계십니다. 네이버에서 동전 수집, 화폐 수집 뭐 이런 데서 쳐서 들어오시면 3천명, 4천명 정도 되는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. 그런 곳에서 그 동전을 예 사고 파실 수도 있습니다. 밴드는 약간 그 규정만 잘 지키시면 초보자들도 동전을 파실 수가 있어요. 밴드는 규정 중심입니다. 룰 왜 룰이냐면 밴드는 특성상 카페나 이런 데 보다도 약간 사고 파는 게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자기만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왜냐하면 남을 속일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올려야 되고 그 규정이 적합할 때만 다른 물건이 사고 팔 수 있는 예 그런 겁니다. 그리고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강태가 굉장히 자유롭죠. 많은 회원분들이 강태를 시키니까요. 네이버 다음에 그 보시면은 카페가 있습니다. 카페에는 뭐 100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. 예 그 카페는 역사가 제일 길어요. 역사성 있습니다.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주 옛날서부터 차곡차곡 물건을 팔거나 예 물건을 그 습득하거나 이런 거에 노하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. 그 여러분들이 뭐 유튜버를 보신다거나 뭐 다른 걸 뭐 하시기 전에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조금만 활동하셔서 한 1년만 활동하셔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이버 카페에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1090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. 거기서 그 검색을 해 가지고 얻는 지식도 있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리스판스들이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동전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카페 뭐 10000화폐수집에 관련된 카페들에 가서 보시면 좀 더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추천드리는 게요. 예 그 카페입니다. 카페. 예 왜냐하면 당근마켓이나 뭐 밴드도 그렇구요. 뭐 많지만 카페에 가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예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옥션 그 다음에 지마켓 뭐 등등등등 예 옥션이나 뭐 지마켓 이런 데서 많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거창 예 거창박물관 뭐 여러가지 그 그 옥션에 관련된 그 경매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. 근데 그 옥션은 여기는 이제 그 가격이 가격이 높아요. 제가 봤을 때 다른 그 가격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옥션에서 물건을 사시기는 보다는 뭐 부득이하게 뭐 사실 수밖에 없죠. 뭐 화폐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틀리니까요. 부득이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많은 그 카페나 밴드 그 다음에 당근마켓 이런데 라이징 마켓으로 떠는 당근마켓 이런 데서 검색을 해 보시고 충분히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그 싼 가격에 동전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당근마켓을 구입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 동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. 제일 좋은 것은 싸게 사는 거 제일 좋은 마켓은 싸게 사는 마켓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집티비의 이병호였습니다.